홀트전! 홀쌉! 아니 일단 아니야! 바트랑 짱새부터 붙여! 이게 나의 마지막 자존심이야! 나의 마지막 자존심이야! 야 근데 그게 무슨 의미가... 재밌긴 하겠다 야 오픈이 하나 만들어 봐라! 홀쌉! 짱새바트홀스! 나이스킨TV의 진정한 똥은 누구야? 이거 바트가 만들어야 돼! 바트가 자기 똥을 만들고 시간 없으니까! 배틀로얄크업으로! 쓸고콜로 만들거야! 전화해! 전화해봐! 진짜 전화를 딱 하고 새벽 5시에 전화를 하는데 여자 목소리가 들려! 되게 상냥하게 받아줘 시끄럽것이 이런거 아니야? 뭐라고? 뭐? 뭐? 아니 뭐야 뭐야? 지금 가셨는지 말하네! 아 그런거 알잖아! 어느덧이냐 고객님! 나이스킨TV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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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킨TV!